상표 출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상표 사냥꾼이 이 회사의 로고, 귀여운 캐릭터와 이름을 상표 출원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표는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는 먼저 출원한 사람을 보호한다 그래서 결국 이 회사가 나중에 큰 돈을 투자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몇 억의 돈을 주고 그 상표를 사오고서야 이 브랜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창업 전에 상표 출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